마마, 마마, 루, 루 저녁에다가 달라고 할게 가고 싶다 내가 가서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감독님 이겨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? 여러분 여러분 노세요 노세요 한영씨 장기자랑 하면 진짜 아 뭘 또 장기자랑이야! 알겠어 그라마, 그라마 Work 야야야야 왜 아무도 다 타야돼? 자 컷! 머리! 솔로릴리! 아. 나만이야? 휘인어. 휘인어랑 흥지 앱 장마시다가 뜯어버린거야? 그럼 난 혜진이 안 해. 아. 나 스닥에 뛰자. 아! 그래. 쪼져. 쪼져서 이렇게 벼랑이. 이거 약간 초등학교 때 배워하잖아. 나는 네 전체를 찢어. 나는 너의 뇌를 찢어. 그럼 난 그 뇌 먹여. 나를 이미 다 찢었는데 그럼 어떻게 먹여. 그럼 넌 찢었는데 내 뇌를 어떻게 찢어? 별이 언니한테 시킬 거야. 그래. 그럼 난 별이 언니를 왜 안 해. 너희도 이리 가. 그럼 난 용서 언니는. 그럼 끝! 손라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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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게요. 넌 시작한 줄 아는 거야. 아! 알았어. 거기 꿈맨 났어. 근데 붙여놨어 다시. 여기 안 빠져. 오케이. 비타민 D 있더라. 여기. 여기. 부족해. 비타민 D. 붙여놨어. 되게 부럽다.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. ش numer accomplishment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뭐지? 꼭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웃고 있다? 맞아. 항상 끝나면은 다음. 이거 안 쳐다보고 다 막. 이제 들어갈 때 다음 장면이에요. 아, 죄송해요! 나를 죽여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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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